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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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ố Exper há exactamente 혼비악 호저시 나의 밤을 시작 다시 호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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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저시나의 시작 호저시나의 밤을 새우리라 이러면 반주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마음은 나갑이요. 여기도 내 마음은 막 갈 거잖아요. 그 자리에 서서 내 마음은 이러면 여기까지 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갈 건데 우리가. 그럼 귀를 써야 돼. 귀를. 온 몸에 귀를. 내 마음은 이렇게 질러야 돼. 안 그러면 안 올라가. 시작! 내 마음은. 내 마음은. 근데 내가. 잘못 썼어. 그쵸. 잘못 썼어. 맞어. 이게 한 70. 그냥 더 확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안 내봐서 그래. 지금 너무 좋은데. 시작! 내 마음은. 끝까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 마음은. 그쵸.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게 소리가 잘 냈는데 내가 흔들며 여기 때문에 소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쫙. 꼭 잡고 계셔야 돼. 다시 내 마음. 시작! 내 마음은. 그 다음. 내 마음이에요. 보내 보내.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야. 이제야. 이제 바람이 불면 보내. 나는 또. 나는 또. 보내 보내. 외로이 그대로. 외로이. 하고 쉬셔야 돼요. 외로이만. 그대 보내. 시작. 외로이. 그 다음에. 45도. 지금도 많이 못 썼어요. 그쵸. 그 다음에. 떠나가리라. 예. 여러분도 보면 이렇게 쓸데없는데 힘을 많이 써. 떠나. 제가 지금 거의 한 10분은 이거 잡고 있는 것 같아. 떠나가. 근데 잡고 있으면 못 움직이니까. 떠나가리다. 이렇게 되잖아요. 떠나가리라. 시작. 떠나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됐어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은 낙엽이요. 고기 말고 앞에. 호저씨. 나의 밤을. 부터. 호저씨. 나의 밤. 시. 자꾸 이렇게 으을. 하지 마세요. 나의 밤을 어떻게 세요. 하고 버리세요. 호저씨. 시작. 호저씨. 나의 밤을. 옳지. 호을. 옳지. 좋아요. 알죠?